난 유패라고 함! 말하거라! 싫다 넌 이미 말했다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그때 한번 제가 시멘의 망성에서 풀댁을 하다가 어이없게 저버렸죠? 정말 왜 졌을까? 응 그러게 해가지고 오늘은 짭시퍼로 복수하는 영상입니다 정말 개같은 영상이죠 일단 빨리 준비나 해 아마도 준비해야 되네 도전! 제발 끊기지 말거라 아까처럼 열 받아서 꿈꾼같아 그런가? 아 또 얘야? 무섭사와요 또 하다가 또 나왔어 얘 시멘의 망성에 계속 있어 아 나 짜증나 죽겠네 일단 내가 먼저 한다 아 리부트 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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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럭 돌리기 너무 짧아 왜 써? 응? 왜 썼지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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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건배아 모시 퍽이나스 남순대로 들어오지마 허리 허리 눌리기 미용 아쉽다 와 체력만 탈 실력만 4000 보다 104여가지고 나도 들어갈래 야아 그걸 누르지마 그거야 안돼 귀한 몸이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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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여기서 트롤을 하다니 돌리는게 너무 짧아 와 좋은걸 좋고 오 개미 좋아 근데 쟤가 쟤만 죽이면 돼 니에겐 어둠이 있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아니 니에겐 화염이 있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잘못 말했네 아 회복은 안하겠네 어제 회복한거 없잖아 6천이나 회복하니까 알아서 6천인데 8천 데미지 보네 데미지 계산이 좀 손해를 보네 4천 아니야? 니 6천 니 총앞에서 6천 난 총앞에서 4천 아 나 딴거 있냐? 어 딴거 있어 아니 5천일거야 이누비스가 한개있고 아 맞구나 그 다음에 이자나미가 3개있고 그러니까 처음알았네 니 왜 니 몬스도 몰라 볼 때기 때리는거야 여러분 참고를 말씀드리겠는데 왜 이렇게 드롭을 못돌리니? 어허 세상에 어허 세상에 어허 세상에 건보가 발톱불하니 드롭을 못돌렸는데 아니 역시 눈빨 조그맣게 옷 많이 때렸어 왜 이렇게 안좋지 야 루트컷쓰자 길어 써야돼 너무 오래가자 괜찮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영상 새로 찍는건 괜찮아 시간은 많아 아니 근데 솔직히 개한테 써야할거아니야 그 체력 음보드라 데임 음보드라 내가 방어로만 종료뿐이야 아니 개 안나오잖아 나올수도 있지 왜그래 나오면 그냥 때리면 돼 안돼 우리 실력상 불가능해 쓰지마 에덴츠 지금 못쓰잖아 생각해보니까 나 쓸 수 있는줄 알았어 쓰지마 오 쓸 수 있다 쓰면 때릴거야 쓰면 때린다 쓰면 때린다 쓰면 때린다 전 폭력은 안좋은거에요 니가 폭력을 쓰게 만들잖아 이게 풀드로 많아 왜냐면 난 풀이 없거든 난 풀드로도 쓰면 좋지 네 그분을 못쓰네 나의 사랑스러운 판도라여 난 풀드로도 두개나 있으니까 봐봐 이렇게 충분히 깔고 있잖아 벌써 절반이나 깠어 얼마나 대단해 이게 뭐야 얻음이 없네 야하 야 야이 하하 쓸 뻔했어 수고한다 이 기술이 역시 폭력은 가끔 좋습니다 아주 가끔 정말 가끔이에요 여러분 하면 안되요. 체력이 안들었어. 다닉이 안보였어. 마이 슬프다. 인터넷 스키폰 더 채워버리자. 그냥 죽여버려. 니가 그러니까 렉걸리잖아. 그럼 판도라도 채우자. 이참에 판도라도 채우자. 다른것도 채울게요. 아까 트롤 징한 판도라도 채우자. 판도라도 채워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좋은 클라스. 우리 아까 트롤하는 판도라도 다 채워진다. 좀 있으면 판도라도 다 쓸 수 있어. 우리 아까 갑자기 왜그랬을까? 니가 갑자기 베코쓰고 나면 판도라쓰고. 뭐야 왜 시큰볼을 해. 시큰볼. 이누비수 되기세여. 죽겠다. 하지만 죽지않았습니다. 파쿠가 3턴이네. 그냥 불로 끝내버리겠다. 그냥 불로 끝내버리겠다. 그런데 안 죽으면 안돼. 안 죽으면 웃기겠다. 설마 안 죽겠어? 설마. 너무 많이 컸다. 죽었다. 강화력이 많이 컸다. 어디 보자. 판도라가 3턴 남았네. 판도라가 4턴 남았네. 좋아. 무나하게 하겠다. 흠. 클라스. 니 뭐 눌려있냐 지금. 클라스. 나 지금 눈을 여는거 봤다. 나 그냥 본거야. 본거야. 진짜? 응. 괜찮아. 우리 차량 많아. 아까처럼 죽지않아. 전 1파트에서. 저거밖에 죽을뻔했잖아. 죽어라. 안 죽네. 아니. 풀룩자리인데 죽겠냐. 니한테 어둠을 주었어. 니 어둠으로 끝내면 돼. 아 어차피 니 물이. 생각해보니 니 물이 많구나. 뭐하세요? 무한 비밀 좋다. 데뷔 줄면 좋다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나씩 쓰자. 응? 아하. 너터리야. 들고싶었대. 나도 넘겨. 내가 쓸게. 쏴야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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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으하하하. 하하하하. 개새끼야. 어? 그래도 안되네. 아이 괜찮아. 괜찮네. 와. 저거 죽였다 생각하자. 뭔가 되게 병신질한 것 같아. 뭐한 거지 나? 나 뭐했니? 야 쟤도 체력이 별로 안달았어 아 이제 내가 할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 이거 다시 스티스턴 채우자 롤시뻥 21탄 다시 채워보자 우리 우리 할 수 있어 윙캔드 27탄 21탄 뻥이 해보셨자 오우 잡으면 죽겠는데 에이 설마 아찹시한게 죽겠냐 하느라 떼면 돼 죽을거 같잖아 에이 설마 아찹시한게 죽겠냐 설마 아찹시한게 죽겠냐 설마 아찹시한게 죽겠냐 설마 아찹시한게 죽겠냐 이 체력 믿고 믿는 얘긴데 그렇게 한 시간 후려 기다려봅시다 오우 여러분 깼습니다 또 나올거야 아찹시한게 죽겠는데 으아아아아앗아 여러분 깼어요 깨서 온겁니다 개같은 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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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ered 으엑으엑으으 저거거서 빨리 없애라 애비템 미치겠다 많이 깎았어 잘했다 네 여러분 또 좀 이따 만나요 영상 다시 시작했다 가까이 와라 드디어 여러분 잡았습니다 도저히 왼북에 있어 가까이 와 빨리 돌려야 돼 그럼 이제 크게 못 말해 네 어느 선택 장애 때문에 넌 크게 못 말할 수가 없어 빨리 가까이 오지 못할까 오 좋았어 빨리 가까이 오라고 좋았어 안 나왔어 와 다행이다 아직 안 나왔어 너야 가까이서 말해 가까이서 말해 이 톤은 너에게 맡긴다 안 돼 안 돼 좋았어 죽을래? 이 톤에 너무 비교해서 여기 갔어 그럴 리는 없는데 난 배꼽 쓰기 싫거든 나 판도를 아껴야 돼 이거서 다행이다 내 판도를 진짜 평소에 진짜 안쓰는데 오 제일 낮은 애부터 오예 육턴이다 제발 나오지 마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너무 빨리 끝낸 것 같아 너무 빨리 끝낸 것 같아 일단 플레이는 하는 걸 봅시다 쟤네들 둘만 잡아봅시다 일단 왜 못 잡았어 왜 못 잡았어 저거는 어디선가 트롤링이 냄새가 나는구나 근데 내가 트롤이다 이번엔 스탠리 멘탈 멘탈 힛 멘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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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복을 회복했어 이 운발존맛게임의 창시자같은 저거라도 잡으면 되는거지? 그런거지? 그렇다고 말해줘 미쳐나온거 아니지? 진짜? 잠시만요 여러분 끝나요 잠시만요 만날게요 미안해 보스야 보스 잡아 우리 아까 전에 만났던 보스 아니냐? 어 그렇네 왜 또 하고있어요? 어 계속이야 계속 얘네들 자 이걸 어떻게 깨볼까 진짜 불 먼저 떼 죽이자 얘나 어디암을 주니까 불 먼저 죽이자 아니 미친놈아 미안해 이건 미친놈인가요 준비 오 내일 연속스킬은 무시하지 말라네 무시해달라네 흐흐흐흐흐흰 오 드밋? 오 데밋platz꼬 좋아 와 상대방 데밋약 hollow gres 아이oof 될까? 써 한 잘만 주겠어 오오 데미지께 세 아아 세앤드스쿨 해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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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해보게 키런 1밖에 안남았다 후후우 스킬은 끝내야 끝내야 그냥 끝내야 어려운데 스킬 한번에 다 써잖아 지금 올드롭 릴리스에서나 지금 내가 스키턴 깎았었냐 어 니가 스키턴 깎았었냐 안돼 스키턴 못쓰고 싶은데 와 왜 안찬거야 한턴 두턴 다운턴에 쓸 수 있어 드루프 제대로 돌려라 마지막에 안하려다 했지 고민해 오 다운턴에 너 쓸 수 있어 이기봐요 예 예 예 안 돼 죽나 죽나? 죽어 찾았다 이겼다 이거 뭐야 후리 당장 갔다 팔아 파면 안 돼 갖고 때려야지 당장 팔아 교육을 잘 못 받나 너희는 다 말랩이네 그니까 지금 좋아 매우 좋아 펭귄이 말랩이여가지고 그냥 그것만 얻으면 바로 진화시킬 수 있어 진화시킬 필요도 없잖아 왜? 귀찮아 개새끼니 재새끼네 아 재새끼 아 재새끼 못해볼겠네 보석공주이너지 레벨이너 해주려야지 뭐 신타입 올리는거 있냐 공개냐 신타입? 신타입 오 대성공이다 신타입 공개냐 올리는거 이게 뭐냐 귀여운 롤이예요 귀여운 롤이예요 어 보석신 신타입댁 하자구 그럼 신타입 뭐가 있지 신타입 오 대성공